네, 다음은 두산 퓨어셀 봐드리겠습니다. 33,200원에 10% 매수하셨네요. 올해 안에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지 그게 좀 궁금하신가 봅니다. 의견도 좀 올려주셨어요. 딱히 상승할 먼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사서 단가를 낮추는 것은 어떨까? 이렇게도 물어보셨습니다. 자, 이 두산 퓨어셀은 연료전지 사업부죠. 두산에서 연료전지 사업부를 떼서 이 두산 퓨어셀을 만든 거고요. 자, 근데 이게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, 거의 뭐 수소죠. 자, 근데 이 수소 관련되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뉴스 선상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. 뭐 얼마 전에 뭐 수소 동맹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오만의 그 청정수소, 그린수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. 이건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,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이 지분을 갖고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그 프로젝트를 획득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있었고요. 자, 이 수소 관련되는 쪽들이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주가 자체는 지금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워낙 좀 부각이 돼서 그래요. 2차 전지 쪽, 그리고 반도체 쪽 이런 양쪽으로 좀 굉장히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이쪽에는 관심 자체가 지금은 좀 덜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뭐 이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도 주가 자체는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연료전지 쪽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소를 활용하는 쪽, 이런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. 뭐 이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해서는 뭐 탑이죠. 탑인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이 기술력은 상당히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섹터가 수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, 아직까지도 이 주가 자체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. 자, 수소 관련되는 쪽을 보시려면 뭐 이 연료전지 쪽도 보셔도 괜찮겠지만 그 수소를 좀 이렇게 활용하는 그 소재 쪽, 그 수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소재 쪽들, 부품 쪽들 이런 쪽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. 자, 하지만 일단 뭐 뉴스가 자꾸 나오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나중에 시차를 좀 두고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두산피월셀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하기는 좀 아까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올해 안에 매수가 올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예,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현재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쪽들도 많은데 지금 10%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라면 10%는 더 매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. 추가 매수는 좀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. 일단 뭐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다 보면 매수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